기업이 제품을 내놓을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 체험입니다. 제품을 체험하는 고객의 경험이 구매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고객 체험을 넓히기 위해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어떤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그룹이 충남 태안에 오픈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타이어가 다 잠길 정도의 깊은 물길과 최대 35도 각도의 경사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로드 코스입니다. 지형 조건에 따라 맞춤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의 주행 성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마른 노면 코스와 고속주회로 코스에서는 스포츠 모드가 있는 N시리즈 차량의 성능 체험이 가능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충남 태안의 여의도 1.5배 크기의 드라이빙 센터를 열었습니다. 최대 시속 250km까지 즐길 수 있는 고속주회로 코스를 포함해 총 8개의 코스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리점에서 차를 타보고 도로주행을 하던 것에서 울퉁불퉁한 도로와 젖은 노면 등 실제 주행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까지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차량별 특화된 성능을 고객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밀레,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BMW, 벤츠 등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드라이빙 센터를 연 적은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는 최초입니다. 생활 가전 업체에서 시작된 고객 경험 마케팅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